안녕하세요 연준입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우린 조금 지쳤다. 살다 보면 정말 지치는 날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가지 일들이 쌓이다가 쌓이다가 정말 아이점 못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릴 수도 있죠. 회복은 지쳐있다는 걸 정말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저자의 말이 저에겐 꽤나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성격도 약간 저를 노력하는 쪽으로 다그치는 성격이기 때문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쉬고 있으면서 그렇게 멍허히 있는 게 조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정말 깨어있는 시간을 잘 이렇게 살려면 잘 쉬는 게 중요하고 정말 잘 자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오늘 느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느끼고 잘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잠이 잘 올 땐 왜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었는지 항상 그렇죠? 없어지면 항상 그때 느끼잖아요. 그것들이 되게 소중했었구나.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잠을 못 자는 시간이 많아질 땐 정말 다들 그렇잖아요. 하루하루가 버티는 날의 연속이고 멍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내용들이 꽤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자는 거 잘 쉬는 거 그리고 날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노력만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에 정말 빠져서 하다 보면 이것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저도 뭐 경험으로 느꼈고 다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 잘 자고 잘 쉬고 뭐 한 번에 닿으려고 하지 않는 거 안다 좋은 거 알아 근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데 그렇게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쉽지 않은 세상인 건 맞아요. 진짜 힘들고 더군다나 요즘엔 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죠. 조금만 가만히 있어도 막 도태될 것 같고 잠깐만 머뭇거려도 경쟁자들이 나보다 앞서 갈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랬고 뭐 지금도 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에 압도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누군가한테 밀리는 것 같아서 노력한다 그래서 애를 쓰고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노력을 한다? 아 이거는 아니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나 자신이랑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억지로 그냥 가고 있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진짜 백번 공감합니다.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나침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하고 남아있는 여백은 그냥 두려고요. 그게 또 저를 노력하는 힘을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여유를 갖게 될 거고 불명증도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열등감 같은 마음이나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까지도 내 몸과 마음이 좀 편해지면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속도를 걸으면 그걸로 족한 거구나.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들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그냥 욕심이구나. 내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 마음의 속도를 내 속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맞추고 발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내가 발맞춰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 날 책짓을 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정말 사는 게 힘들 거예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100번 공감해요. 책 내용이 딱 그런데 저도 그런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내가 원했던 성취라는 그거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의 고단함을 안고 아는 그 성취이기 때문에 기쁘긴 뭔가 기쁜 것 같은데 그 기쁨이 오랫동안 가진 않을 겁니다. 뭔가 기쁜데 더 높은 다른 게 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또 오게 될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더 높은 곳이 또 보여 그런 상황이 오죠. 요즘에 재미있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좀 유행했었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간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다시 또 나를 채찍질하는 노력이 시작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력의 한 두 배 세 배 더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여기서 버텨내면서 그 고지로 나아가야 하는 건가요? 열심히 할수록 왜 나를 잃어버릴까? 똑같은 감염균이 인체를 공격할 때 질병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면역력 차이에서 결정이 된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가 번아웃을 얼마나 자주 위협받는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면역력과 회복탄력성의 차이에 있다. 몸 안에 저장돼 있던 심적 에너지 즉 스트레스와 불안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정신력이 바닥이 나게 되면 그때 생기는 상태가 번아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가 지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쉬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의 사람이 번아웃에 쉽게 빠진다는 의미다. 지나치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굉장히 엄격한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타인의 기대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사람은 번아웃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정욕구가 커서 무엇이든 열심히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쳤음을 모르고 무조건 빠르게 달려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마라토너는 결코 코스를 완주하지 못한다. 하물며 인생의 길은 42km도 아니고 더 멀고 험하다. 이것만 해놓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면 아니 몇 억만 모으면 이 시험만 붙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먼 인생을 달려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으로 오늘을 혹사시켜 희망을 구하고자 한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줄 거라고 젊었을 때의 노력이 젊었을 때의 고생이 노후를 아주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 번아웃은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알람이다. 입상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의 뇌세포와 시냅스는 주위의 자극에 무척 예민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대화를 따라가기 힘들거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자주 까먹는다. 인지능력과 기억력에 일시적인 저하가 오는 것도 번아웃의 한 증상이다. 불안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해져서 뇌의 회로 중에 하나인 콜링 계통의 도로를 정체시킴으로써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혈시위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혈이 휘어져 버리거나 혈시위가 끊어져 버리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과한 의욕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잃게 만든다. 그래,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약간은 뭐 무리해도 되겠지? 라는 방심이 쌓여 탈진에 이르기도 한다. 일주일 정도 무리했다면 하루 이틀 잘 쉬면 회복할 수 있겠지만 한 달 이상을 지속적으로 무리하면 주말을 꼬박 씌워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에도 설명했듯이 우울과 불안에 대한 면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일을 잃으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마음을 다치고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안타까운 점은 지친 것을 알아도 좀처럼 쉴 수 없는 직장인의 현실이다. 휴가를 내봐도 이틀이나 사흘이 고작이고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육아로 인해 휴가는 꿈도 못 꾼다. 직장은 버티는 곳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무슨적이지만 그저 참기만 해서는 정말 오래 버틸 수가 없다.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이직과 휴직을 본인의 의사로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대부분의 직장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왔다. 물론 나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고 정신과의 내원에 상담을 받으며 그에 맞는 처방을 받기 원한다. 하지만 자신이 지쳤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 책에서 다룬 번아웃 처방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정신과에 오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수록된 제안들은 몇 가지 검사와 상담을 거쳐 내원자들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을 때 가장 먼저 권유해보는 방법이다. 번아웃 치유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어쩌다 이런 상태가 된 거지? 라며 자책하지 않는 것이다. 복잡한 생각이나 되새김질로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다. 또 빨리 극복해서 맡은 일도 잘하고 인정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회복을 서둘러서도 안 된다. 조급함은 자신을 몰아세우고 피로하게 만들어 내리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잠자긴 클럽어요. 일상에서 번아웃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숙면이다. 잠을 푹 자는 건 매우 중요하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기 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하기 이불과 베개 커버에 청결을 유지하기 침실 환기하기 반신욕하기 등이다. 의외로 이불과 베개 커버를 자주 빨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진먼지 진드기가 배양되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몸과의 접촉이 많은 이불과 베개 커버는 최소한 한 달에 한두 번은 빨아야 한다. 자기 직전에 침실을 5분 혹은 10분 이상 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신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동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 방법이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가 가장 숙멸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내는 것이다. 잠을 잘 자려면 수면 양말이나 수면 잠옷을 꼭 입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벼운 소재의 잠옷을 입어야만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있다. 방문을 완전히 닫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은 열어둬야 잘 자는 사람도 있다. 또 소음이 전혀 없어야 잘 자기 때문에 귀마개를 하고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음악을 은은하게 틀어놓아야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있다. 조명의 밝기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렇다. 잠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에 8시간 잔다고 할 때 90년을 산다고 치면 30년이 수면에 할당된다. 수면은 직장 업무나 집안일 육아 학업 등에서 소모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숙면이 없으면 내일이 피곤하듯 아침부터 피로하면 번아웃은 계속되고 악화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 쉬는 법 특히 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의 단계에 관해 과학적으로 알아두면 수면의 질을 높여 숙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면의 1단계는 가벼운 선잠이 드는 단계로 주변의 소리와 자극에 쉽게 반응하게 된다. 뇌파가 서서히 느려지면서 5에서 10분 정도 유지되고 몸이 진정되어가는 단계이다. 수면의 두 번째 단계는 10에서 25분 동안 유지되는 얕은 수면 상태를 말한다. 숙면으로 가는 중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위에 1, 2단계를 수면 유도 또는 인면 단계라고 한다. 누워있지만 잠이 푹 들지는 못한 상태이다. 2단계에서 잠을 깨버리면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 수면의 3, 4단계는 20에서 40분 동안 유지되는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대를 말한다. 서파 수면이라고도 하는데 외부의 소리나 자극에도 잠을 깨기가 힘들고 숙면을 취하는 구간이다. 그 다음 렘수면 단계는 서파 수면 후 뇌가 오히려 더 빨리 활동하는 단계로 이 시간 동안 꿈을 꾸게 된다. 잠꼬대를 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뒤척이기도 한다. 렘수면이 길어지면 꿈을 더 길게 더 생생하게 꾼다. 자고 일어나서도 꿈의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럴 때이다. 수면의 1단계부터 4단계 그리고 렘수면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한 바퀴 도는데 보통 90분이 걸린다. 우리의 하룻밤 동안 수면 사이클은 보통 4번에서 5번 반복한다. 여기서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각 수면 단계의 양과 분포도에 달려있다. 깊고 효율적인 잠을 자려면 렘수면의 양이 줄고 3,4단계의 수면의 양이 꽤나 늘어나야 된다. 꿈을 적게 꿀수록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수면의 1,2단계의 시간이 짧아질수록 측면에 효과적이고 중간에 깨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새벽에 잠에서 깰 때 무척 피곤할 때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피곤할 때가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잠을 깨기 때문이다. 수면의 3,4단계 도중에 잠이 깨버렸을 땐 몸이 무겁고 피곤하지만 1단계 도중에 잠이 깼을 땐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럼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 된다. 우리 몸의 수면 시계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균형을 맞추면서 1단계에서 4단계 램수면의 비율을 설정해 나간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패턴은 수면의 1단계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3,4단계를 지나 마지막에 다시 1단계에서 깨는 것이다. 이 패턴이 규칙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들고 정해진 시간에 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저녁 이후엔 밝은 빛을 피해야 한다. 오후 10시가 넘으면 집의 조명은 대부분 끄고 컴퓨터의 모니터와 스마트폰도 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우리 뇌는 아직도 낮이라고 착각해서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 수면의 질은 배고픔과 체온, 감정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곧 시상 시상 핫으로부터 나오는 테스토스테론과 코티졸, 멜라토닌의 비율이 수면 상태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과 아침 식사는 조금이라도 먹는 것, 야식을 피하는 식습관은 숙면에 무척이나 중요하다. 특히 아침 식사의 효과가 굉장히 큰데 아침에 먹는 단백질은 몸 안에서 트리프토판으로 분해되어 세로토닌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가 된다. 세로토닌이 한 번 더 변형되면 숙면을 높는 멜라토닌이 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걸으면 단백질의 부족으로 트랍토판이 부족해지고 우울감을 달해줄 수 있는 세로토닌이 승승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불안감은 더욱 심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으므로 꼭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번아웃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숙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매일 6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고 이는 하루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1년으로 치면 3달에서 4달가량이나 된다. 어떤 사람은 25에서 30년을 잠으로 보낸다니 시간이 꽤나 아깝다고들 한다. 하지만 잠을 자는 그 시간 덕분에 나머지 시간이 더욱더 건강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 당신이 기대하는 내일은 오늘 밤 몸을 이어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임을 잊지 말도록 시작하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주의가 산만하고 무기력하며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미는 것과 같은 번아웃 증상은 모두 뇌가 지쳤다는 신호다. 인간의 뇌는 깨어있는 시간의 약 30에서 50%를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다. 이때 공상이나 잡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뇌는 쉬지 못하고 공회전을 하다 작동한다. 뭔가 집중해서 일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생각에 빠져있는 시간도 에너지를 소비 중인 것이다. 이때 뇌의 전전 유역과 후방 대상 피지를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고 집중력과 실행 기능이 저하된다. 면역기능도 또한 나빠진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생각에 빠져 지내는 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이다. 번아웃으로 이끄는 여러가지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 플리스 명상이다. 마음 챙김 명상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교수는 걱정과 고통 잡념을 비우고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 1년에 한두달쯤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명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실을 명상이 끝난 한달 후에야 알았을 정도로 그는 철저한 명상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빌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리처드 기어 등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그 유용성을 전파하고 있다. 마인드 플리스는 원시불교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9세기 한 영국인이 스리랑카에 방문했을 때 이 종교적 개념을 서양으로 들여왔다고 한다. 이후 몇 차례 수정과 보안을 거치면서 종교적 개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심리학적 개념이 적용되었고 보다 실용적으로 발전했다. 마인드 플리스 명상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카바짠의 말을 빌리자면 마인드 플리스란 순간순간의 생각이나 감정 감각 따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어떤 평가나 판단을 더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경험에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마인드 플리스 명상으로 되뇌피질이 두꺼워지고 집중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되뇌피질 부위인 안화 전두피질에 대한 기능이 향상되어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감각과 경험에 능동적으로 집중하는 다음에 마인드 플리스 명상 원칙을 따른다면 번아웃을 치료하는데 꽤나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인드 플리스 명상의 원칙 스트레스에 감정적인 내용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릴 것 감정의 원인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그 감정과 나의 인지를 들여다볼 것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불안을 되새김질 하는 걸 멈추고 반추와 소모에서 빠져나올 것 명상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과정이지만 이 수행이 습관화되면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를 불러온다. 명상이 익숙해지면 객관화된 자기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줄이게 된다. 이는 곧 타인의 평가나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결과 덜 초조하고 자기 통제력이 향상될 수 있다. 다음은 일상에서 따라해볼 수 있는 마인드플리스 호흡법이다. 잠시나마 명상을 수행하며 나를 내려놓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보자. 다만 5분이든 10분이든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대를 정해놓고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수행해야 습관화될 수가 있다. 마인드플리스 호흡법 기본 자세를 취한다. 의자에 앉고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편다. 손은 허벅지 위에 두고 다리는 꼬아서 앉지 않는다. 눈을 감는다. 두 번째 몸의 감각을 느낀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바닥과 땅의 감각. 의자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엉덩이의 감각. 손과 허박지가 닿는 감각을 의식한다. 몸이 지구에게 당겨지는 충력을 의식한다. 셋째 호흡을 의식한다. 호흡에 포함되어 있는 감각을 느껴본다. 코로 숨을 들이쉴 때 그때의 공기의 느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의 가슴과 횡경막의 움직임. 복부의 공기가 차고 나가는 느낌. 그 느낌을 느껴본다. 숨과 숨의 차이 즉 그 틈새와 시간차 깊이를 느껴본다. 딱히 심호흡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버려둔다. 자연스러운 호흡이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호흡에 하나 둘 셋 셋 열 가지 숫자를 세워본다. 넷째 잡념이 떠오를 땐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인정한다. 잡념이 생기는 건 당연함으로 자책하지 않는다. 다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한다.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운동 요가 요가는 명성과 호흡 스트레칭이 결합된 운동이다. 파탄잘리의 요가스트라라는 책에서 요가를 마음의 작용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요가는 시각각 변하는 마음과 고통 잡념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다스리는 수행이기에 번아웃으로 인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요가가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우선 바이오 피드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피드백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신체활동에 따라 뇌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장박동과 호흡수 근육의 수축과 이하 등에 따라 미주신경과 호르몬은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먹을 꽉 쥐면 우리는 흥분하고 도파민의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 마사지를 받고 이완하게 되면 긴장이 풀려 차분해지며 세르토닌이 나온다. 쉼호흡을 한다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혹은 얼굴 근육의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호르몬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요가는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호흡법 긴장풀기 등의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우울한 사람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고 어깨가 굽었거나 쳐져 있다. 거북목의 자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근육이 긴장이 되면 미주신경의 활성이 떨어지고 심박변에도 감소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취약한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다행히도 바이오 피드백은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요가는 아주 접근하기 쉬운 운동이다. 바쁜 일상으로 지치거나 혹은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래에 소개한 요가 자세와 호흡법을 실천해보자. 어쩌면 요가는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르게 서고 제대로 깊게 숨쉬고 지친 근육을 쉬게 하는 몇 가지 요가 자세만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에 변화를 주어서 우울감을 깨어나 개선시킬 수 있다. 요가 자세와 호흡법 첫 번째 곧고 바른 자세 취하기 곧고 바른 자세는 신체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뇌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높이 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결단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다. 둘째 천천히 깊게 호흡 하기 호흡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영향을 준다. 재혈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미주신경이 보내는 신호는 부교감신경계에 전달되어 이완과 휴식을 돕는다. 교감신경이 공포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기능을 한다면 부교감신경은 스트레스 상황이 끝난 후 활성화되어 있던 신체를 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요가를 통해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을 훈련하면 무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우울감을 껴나 개선할 수 있다. 세번째 스트레칭으로 근육이완과 축시키기 스트레칭은 근육의 긴장을 풀고 호르몬을 자극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어려운 요가 자세는 따라하기 힘들겠지만 발과 다리를 쭉 뻗는 것 목을 고추세우고 뒤로 젖히는 것 가슴과 어깨를 피는 것도 꽤 좋은 스트레칭 동작이다. 물론 활 자세나 코브라 자세 고양이 자세처럼 좀 더 세분화된 자세를 취하면 효과는 눈에 띄게 높아진다. 요가 자세 중엔 마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세도 있으니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찾아보고 따라해보기를 권한다. 새끼 중 가장 중요한 아침 식사 우리 뇌는 무척 까다로운 기관이다.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급 포도당과 단백질 탄수화물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침에 공급되는 음식의 질이 뇌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쁜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에 자신의 뇌에 공급하는 건 카페인 뿐이다. 그것도 투샷 그란드 사이즈로 가뜩이나 불면증에 충분히 쉬지도 못해서 잠이 덜 깬 그런 불쌍한 뇌세포를 향해 강렬하고 뜨거운 카페인을 들이붓는 것이다. 오전에 졸지 않으려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대단히 좋지 않은 습관이다. 뇌를 때려서 억지로 깨우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속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아침에 씻고 출근하기가 바빠서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이런 핑계로 건너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건강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다. 떠먹는 요구르트 바나나 반개 달걀 감자 우유 빵 반개 나또 등등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부담이 없는 메뉴로 적당히 골라 먹어보자. 식사량은 조금이 좋다. 음식을 소화하는데 여분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하루의 시작이 힘들어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야식으로 먹다 남은 치킨이나 혹은 피자를 데워 먹는 경우도 있는데 휴일이 아니라면 이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아침에 먹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낮시간에 세로토닌이 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된다. 내가 낮에 편하게 일하고 밤에 수면을 얼마나 잘 취하는지의 여부는 바로 아침 식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나의 하루는 아침에 결정되는 것이다. 그 어떤 예외도 필요 없다.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 마지막 그 부분이 되게 왔어요. 저는 아침을 원래 안 먹거든요. 저자의 말대로 직장인 보통 직장인처럼 속이 안 좋아서 아침에 챙겨 먹기 좀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라고 변명을 하고 아침을 안 먹었는데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린 조금 지쳤다.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는 자기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번아웃 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조금은 힘들다면 조금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진짜 갈게요. 다음주도 아침 내서 열심히 살아요. 재미있게 열심히 말고 쉬면서 살아요. 갈게요. 안녕 안녕